1. 카페도 있고 좋은 장소 많은데 아파트에서 만나자고 하시네. 잠깐만 이거 하나 드려야 된다고 했는데. 어디들 계세요? 잠깐만 저분들인가? 벌써 와서 기다리고 계시네. 안녕하세요. 지역 생산품을 홍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좋은 그런 기업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홍보를 좀 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해서 부르게 됐습니다. 그렇죠. 홍보하면 이병철 출장 가야죠. 그런데 중소기업청에서 나오셨어요? 어디서 나오셨는데? 저희는 청주녹색소비자연대에서 나왔는데요. 저희는 환경을 고려한 소비생활과 또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예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제대로 알고 쓸 수 있도록 알려주는 그런 곳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럴 때가 아닙니다. 홍보할 게 많은데 어디로 가면 되죠? 네 저를 따라오세요. 가시죠 그러면. 아 잘 부르셨네. 다른 프로보다 우리 프로가 홍보가 잘 돼요. 아 그 우수 제품이 여기서 만들어지나 봐요? 네 들어가시면 한계에 취하실 겁니다. 아 그래요? 뭐지? 향수인가? 어? 정말 향기가 나요. 고마워요. 제가 향기에 취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요? 네 바로 여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는 뭐 만드는 곳인데 이렇게 향기가 진동을 해요? 저희는 천연비누랑 천연 화장품 상품바 이런 거를 직접 제조해서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거는 그냥 방향제 수준인데요? 향기가 어쩜 이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인공향보다도 이제 아로마 오일을 이렇게 블렌딩해서 향수 비누처럼 이렇게 좋은 향을 은은하게 오랫동안 쓸 수 있도록 같이 블렌딩하고 쓰고 있고요. 여기도 저 뒤에 있는 것도 다 만드신 거예요? 네네. 아 거기에 뭐가 그렇게 많아요? 그냥 대표적으로 저희가 디자인 비누도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 디자인 비누도 조금씩 다르고 이런 것도 종류별로 디자인이 다양해서 이런 거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문의를 주셔서 클래스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그럼 저희들이 만드는 비누는 뭐예요? 이렇게 디자인적인 거 이제 만들려고 해요. 이게 다 아로마 오일이거든요. 비누용 아로마 오일이기 때문에 향 맡아보시고 내가 넣어보고 싶겠다 그런 향을 첨가를 해주시면 돼요. 어느 정도 굳었으면 저희가 데코레이션을 할 거예요. 바다를 표현하기 위해 바다색이랑 같이 그라데이션을 해둘 거예요. 두개의 시스템된 비누 이건 굳는 데 어느 정도 걸려요? 보통 한 2, 30분 정도 걸리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2, 30분 동안에 우리가 가만히 기다릴 수 없으니까 우리 천연비누를 만드시는 우리 김대표님의 노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를 그런 거 시키지 마세요 그런 거 시키지 마세요 천연비누를 전문적으로 만드시는 1인 기억 김대표님의 노래 혼자가 아닌 나 1인 기억 노래입니다 이제 다시 울지 않겠어 젊었을 때 많이 울었거든요 저는 슬퍼하지 않아 다시는 외로움에 슬픔에 나는 흔들리지 않겠어 가끔 나 욕심이 많아서 울어야 했는지 몰라 행복은 늘 멀리 있을 때 커 보이는 걸 눈물 나게 아픈 노래 크게 한 번만 소리를 질러봐 내게 오려둔 연약한 슬픔이 나 따라오지 않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대표님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로 창업 집사 RO 벌써 인삼 수확 처리 됐구나 정경 안녕하세요 오다 보니까 벌써 수확하는 데가 있던데 그러면 언제까지 수확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대개 9월에서 11월 초까지 수확 철로 잡고 있습니다 진평은 도대체 왜 인삼으로 유명한 거예요? 진평 지역이 지력이 좋고요 인삼 재배를 할 수 있는 일기가 너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품질 좋은 인삼들이 나오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인삼이 유명하고 많은 농가들이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6년이에요? 아니 5년도 있고 7년도 있고 더 묶여서 나중에 산삼도 만들면 되는데 6년근이 사푸닌 성분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연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푸닌 함량 때문에 6년근까지 재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을에 무슨 인삼으로 큰 일이 있으세요? 인삼골 문화자라 해가지고 축제를 한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열리거든요 모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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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가기 싫은 사람 장사하기 싫은 사람 모여라 저희들 인삼은 농약 안정성 검사를 시행을 해서 안전한 인삼을 가지고 저렴하게 질 좋은 인삼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오셔가지고 구경들도 많이 해주시고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구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삼 홍보의 시간을 드리니까 고맙죠? 네 무지무지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무지무지 고마운 마음을 아무도 없는 이 들판에서 노래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고마치 6년을 기다렸습니다 꾸리고 꾸리고 자 증평 인삼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1년? 아니죠? 6년? 맞습니다 잘 키웠습니다 인삼 한 번 세셔보세요 내 사랑은 인삼뿐이다 여기에 있어도 인삼뿐이고 저기에 있어도 인삼뿐이고 이 넓은 층평! 이 넓은 층평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인삼뿐이다 내 사랑은 인삼뿐이다 이 바람 불면 이 바람 불면 운 이고 운 이고 운 이고 운 이고 인삼뿐이다 근데 어디로 가면 제가 인삼을 맛이라도 볼 수 있을까요? 아 저희 진평 시내에 한 몇 군데 인삼 가공 공장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거기 가셔서 맛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선생님 이름 되면 무사 통과예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삼 좋게 많이 많이 수확하시고요 저는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리로 가라 그래서 오긴 왔습니다만 여기 일반인이 막 들어와도 되는데요? 그럼요 여기 판매장도 있어서 청주 권역이나 뭐 증평에서 멀리서도 많이 찾아오시는 곳입니다 근데 아니 공장이 상당히 넓어요 저희는 이제 농협 중앙에서 출자한 회사라서 부지가 좀 많이 넓은 편이고요 공장도 전국에서 딱 하나 가지고 있는 홍삼을 가공하는 농협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잠깐 구경해도 돼요? 네 들어가시면 돼요 아 예 아니 인삼 제품 이렇게 많아요? 뭐 이렇게 열심히 포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나갈 거 선물 포장하고 있습니다 아 주문 들어온 거 벌써 추석 준비를 네 미리미리 해줘야 되니까요 아 저는 이것도 포장도 기계가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기계로 못해요 손님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아 직접? 오늘 하루에 몇 개 정도 포장을 하세요? 한 200개 정도 200개 200개 네 그러면 이것만 전문으로 하세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지금 쉬면서 머리도 빗으면서 하세요? 아니 네 너무 피곤해 보이시네 오 여기는 어떤 공간이에요? 여기는 이제 인삼의 재배 과정이나 인삼의 그 효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공간이고요 아 홍보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들어오면은 인삼을 이렇게 알 수 있는 곳이군요 아 그럼요 이제 정보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는데 인삼이 그냥 마냥 좋다고만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 이렇게 찾아오셔서 보시면은 지금 연생별로 인삼의 모양도 달라요 오 그래서 되게 많이 신기해하시더라고요 여기 뭐하는 데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홍삼이 천삼, 지삼, 양삼, 절삼 이렇게 그레이드가 분류가 됩니다 등급이 분류가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삼인 천삼, 지삼, 양삼을 분류하는 작업을 하는 선별장입니다 아 가공을 했다고 그게 이제 다 같은 삼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거기서도 분류를 하는군요 예예 그렇습니다 근데 두 분 중에 누가 노래 더 잘 아세요? 저 분이 잘 아세요 아 저 분이 그러면 저 분이 노래 들으러 가죠 일로 오세요 자 열심히 인삼을 선별하다가 갑자기 붙들려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노래 신토부리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는 우리 농산물이 최고요 우리 몸에 여러분 태어난 우리의 신토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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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토부리야 우리 어디가고 미쓰리 많이 있느냐 우리 몸에 우리 건데 남의 것을 왜 찾느냐 고추장에 된장 김치에 까두기 잊지 마라 너와 나는 신토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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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토부리야 우리 중국 지역에 우수 생산품 정말 많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중국 생산품 많이 이용해 주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